아시아 유럽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운거래소가 4월 10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항로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당 전주 대비 45달러 하락한 4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유럽항로 해상 운임이 5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북유럽항로 운임은 지난 1월 23일 TU당 1,256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중해항로 운임도 4월 10일 전주 대비 56달러 하락하며 607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3월 1000달러 선이 붕괴된 뒤 한 달 만에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유럽항로는 4월 1일부로 선사들이 도입한 기본 운임 인상 계획이 수요 약세와 공급 과잉으로 무산되는 등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선복 공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황 반전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